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란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제가 언제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부터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뭐냐면 옛 성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의깊게 듣고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뻔한 말들을 그저 유명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무슨 굉장한 말처럼 누가 이런 말을 했네 또 누가 또 저런 말을 했네 아니 같은 말 같은 뜻이 담긴 얘기를 그냥 사람 유명도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너무 속물적이지 않나?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옛 성현들이 했다는 말에는 오랜 시간 동안 실천이 밑바탕으로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가 다른 것이죠. 이걸 제가 멍청하게 나이 들어서 깨달았다니까요. 아유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으니 그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아주 감사를 노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들려주는 인생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침에 입고 나온 옷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여미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알려주는 세상 멋지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젊은 사람과 경쟁하기는커녕 체나이도 들기 전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말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이 지금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덤벼둘 수 없는 분야를 개척해라. 뭐 이렇게 말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린 것이 직장생활에서는 무기가 되는 세상이니만큼 젊은이들과 함께 똑같은 트랙에서 경주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처럼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연륜, 그리고 전문 지식을 발휘해서 젊은 애들이 끼어들 수도 없는 새로운 트랙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건 분명 나이가 무기가 되지 않고 더구나 어린 나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연륜과 경험, 그리고 전문 지식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없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블루오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그 분야의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1946년생이라니까 올해 75살이 되시는 트러스트 연금교육포럼의 강창희 대표가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도 공중파 방송, 유튜브, 팟캐스트, 그리고 저술활동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이 나이 54살 되는 해,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고민하는 끝에 노년 자산관리, 노년 재무설계, 또 그거에 대한 컨설팅, 교육, 이런 분야가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블루오션을 발견하고 뛰어듭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노후설계의 권위자로 인정받으면서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민해 고민, 연구해 연구를 했겠죠. 요즘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만 세상만사 신선함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나이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나이 젊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들의 세상을 그들에게 다 넘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안 되죠. 우리 세대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하고 실력과 연륜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지켜가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알려주는 세상 멋지게 사는 방법 두 번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일수록 지하철 탈 때는 내리는 사람들조차 밀치고 들어가 누구보다도 먼저 자리를 향해 뛰어가고 맛있는 음식에는 어마무시한 식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이라고는 하나도 느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 든 사람의 그 앓는 소리는 같은 또래의 사람이라도 정말 듣기 싫습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되는 아이 같은 어른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화의 한 과정으로서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아프다, 힘들다라는 그 현실을 어른스럽게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감정을 쏟아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표현은 애처럼 군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부닫히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섭렵해간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불평, 불만, 무시, 외면 등의 그 어린아이 같은 방법으로 나이 들어 약해진 몸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자신을 조심해서 살펴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나이 들어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절대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알려주는 세상 멋지게 사는 방법 세 번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나이 들어서가 쓸데없는 공부를 하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직하려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보일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도 아니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시작하는 그 쓸데없는 공부야말로 순수하게 즐기면서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놀듯이 하는 공부입니다. 경쟁을 하거나 누구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으니 배움의 뿌듯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 쓸데없다는 그 공부가 인생의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진짜 공부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앞으로 나아가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쇠락해도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체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50 이후 인생 후반전이 이 쓸데없는 공부를 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이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과학기술만 빨리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준들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 물정 모르고 분위기 파악도 되지 않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기가 딱 좋은 요즘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알려주는 세상 멋지게 사는 방법 네 번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지난날의 자랑스러움은 그냥 자기 마음 속에서 간직해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걸 입 밖으로 꺼내 늘어놓는 순간 자신의 천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자기가 명문대를 나왔네 높은 사람 누구와 같이 일을 했네 누구랑 잘 알고 있네 뭐 이런 자랑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란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고 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자랑을 침튀겨 가면서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사람의 초라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지난날의 자랑스러움은 혼자의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알려주는 세상 멋지게 사는 방법 다섯 번째 부탁하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애정을 갖고 있으니 도와주고 싶고 잘되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조언과 충고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얘가 이 방법을 안다면 시간도 절약하게 될 거고 괜한 노력하느라 힘 빼지도 않을 테니까 우리들의 조언은 틀림없이 보탬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고 입에서 말이 막 맴돌 때 허벅지를 꼬집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차 쉽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들의 진정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죄다 쓸데없는 잔소리와 참견에 강요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지 답답하시죠? 그럴 땐 우리들의 젊은 시절을 되다라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조언이나 충고는 부탁할 때 그때 해주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아무데나 말고요. 옛 성인들의 말씀은 늘 간단 명료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냐 뭐 이런 말을 듣기 쉽상입니다만 성인들조차도 남이 했을 법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아마도 답답해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머리로만 알아듣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니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의 털끝 하나도 뭐 하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하나라도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방훈련 같은 것을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정신없을 그 순간에도 몸의 배인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옛 성인들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우리 몸에 베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걸 겁니다. 오늘 영상에는 다 아는 얘기라며 냉소적인 댓글이 달리기보다는 같이 실천해보자는 그런 긍정적인 댓글만 달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